자 여러분들 우리 고나는 가끔 집에 데려가곤 하는데 보통 샵에서 많이 혼자 지내거든요 오 여기 렉사랑 많이 왔네요 자 어 뭐야 왜 열려있지 뭐고 고나야 아빠가 왔어 고나야 지금 시각은 아침 9시에요 여러분 샵 오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나야 고나야 손님 들어오면 반겨주는데 왜 아빠는 왜 안 반겨줘? 왜 아빠 안 찾아봐? 고나야 아이고 아이고 졸려 아이고 아이고 졸려 누워봐 누워 아이고 아이고 말 잘 듣네 헤헤헤 고나야 어이구 어이구 와봐 환기시켜주고 옷 뭐냐 환기시켜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맘마도 줄게 옳쭈 고나야 아빠한테 이리 와봐 아빠한테 이리 와봐 아빠한테 옳지 라이언킹 자세 옳지 라이언킹 자세 옳지 옳지 라이언킹 자신 있는 자세 이게 들어서 자신 있는 자세 응 아이고 잘 잤어요 여러분들 매주 토일은 우리 고나 귀여운 고나 아침에 볼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나야 안녕 하자 고나야 요시 해줘 고나 요시 아이고 예뻐라 어이구 진짜 이뻐 머리 쬐깐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은 우리 고나가 옛날에 처음 발견됐을 때 새끼일 때 겨울에 새끼일 때 사진이에요 귀엽죠 근데 지금 많이 컸습니다 우리 고나 남자친구 만들어줄 거예요 마르티즈 마르티즈 젊은 남자를 구해서 우리 고나 남자친구 만들어줄 겁니다 고나야 아빠 손 옳지 반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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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대손 빼기 귀찮아서 안주는 거예요 옳지 잘자 맘마 먹자 응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